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자 고령사회 걱정되시죠 특히 그때 우리의 자산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됩니다 그리스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유출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일반적인 그리스의 주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지방 소도시의 상황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겁니다 일단 그리스에서 아테네가 그나마 가장 핵심이죠 인구에서 본다면 뭐 우리보다 오히려 더 압도적입니다 아테네에서 인구 숫자가 300만 정도 그 다음 두 번째 도시가 테살로니키 이게 78만 정도 그 다음부터는 21만 17만 16만 14만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뭐 10만대 그리고 뭐 11번째 12번째 도시가 벌써 8만대 7만대 이렇게 진짜 8만대면 서울에 좀 큰 구들이 50만을 넘어니깐 서울의 주 하나 그러니까 서울의 구하나면 저기 아테네 가면 뭐 세 번째 도시 정도가 되어버리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아테네를 제외하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꾸준하게 해보겠지만 중소도시는 다 사실상 완전 침체몰락하는 상황입니다 그리스가 지금 한 고령으로 21%를 지나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17%를 지나가고 있고 이걸 유념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유럽에서 초고령으로 본다면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정도 위치입니다 그러면 인구에서 그리스가 정점을 찍은 게 한 2004년 정도입니다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2004년 정도에 그리스가 인구에서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7년, 18년 정도 인구가 감소한 거죠 2004년에 그리스의 인구가 1120만을 찍습니다 마침 2004년에 뭐가 있었죠? 그때 그리스에 올림픽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성장에서 본다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인구의 최대 팽창기에 그때 국가는 가장 번성하고 부는 팽창하고 가득한 그 상태에서 사람들은 취해 있다가 무너지고 이제 몰락하는 것이죠 그 반대편은 너무나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국가가 인구가 가장 많이 팽창했다는 건 그만큼 부가 많이 팽창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건 어디서부터 구멍이 나기 시작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올림픽이 있던 그때 그리스는 인구에서 정점을 찍고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리스의 인구가 아까 천만, 천삼십만 이제 천만 무너지기 직전이죠 2004년에 1120만 자, 이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경제에서 저 빨간색 그래프랑 저 집값은 보셔야 될 게 2004년 보시면 한참 대출이 많이 일어나던 그때죠 대출이 많이 일어난다는 건 집값이 빠르게 상승한다는 것이고 옆에 집값 상승으로 보셔도 2004년, 2005년 그때는 미친듯이 집값이 올라가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2004년, 2005년 그때가 이제 올림픽, 올림픽 끝나고 그리스가 전세계에서 관심을 받던 그때죠 얼마나 그리스 사람들도 국뽕에 찰까요? 인구는 최대고 집값은 빠르게 상승하고 전체적인 분화 GDP는 팽창하고 막 올림픽까지 열고 정말 좋겠죠 그리고 몇 년이 갔죠? 1, 2, 3, 4년 정도가 가고 터집니다 집값이 상승까지 갔다가 횡보하기 시작하고 몇 년 있다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저 시점에 그리스는 연금에 대한 것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연금을 지속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2010년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야 이거 연금 너희 이렇게 안 돼 쥐었자, 조종해 라고 이유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독일이 주도해서 막 후들겨 패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감하고 거기에서 노인들의 시위가 벌리고 막 이런 난리들이 나죠 국가의 흥망성세에서 본다면 자연스럽게 2000년 초 중반을 넘어가면서 그리스는 최대를 찍고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고 늙은 국가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상태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모델은 유럽의 나이 든 국가들 오래된 멀리까지 간 국가들 다수가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거기에서 프랑스나 독일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산업에서 조금 불리한 남유럽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가 굉장히 공통적으로 비슷한 현상입니다 산업이 그나마 좀 두터우면 버티는 게 좀 되는 게 프랑스, 독일이고 그런데 얘들은 못 버티는 거예요 산업이 부실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다 수축을 해버리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첫 번째로 쭉 있는 게 1억 3천대 1억 3천대 방 하나, 욕실 하나, 거실 하나 그래서 77년 지어졌고 2020년 7월부터 지금까지 비어있는 집입니다 자 음... 어느 정도인지 대량 느낌이 오시죠? 이게... 아 죄송합니다 1억 8천인 것 같아요 1억 8천 정도 어... 이게 대략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평범해요 우리랑 평수도 비슷하고 보통 많은 게 뭐 20평, 25평 그 정도 해서 비슷하게 되어 있고 사실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한 1억 초반, 중반이면 괜찮게 산다 물론 1억 미만에도 집들은 많아요 근데 그건 너무 열악하고 그래도 우리의 수준에서도 봐도 뭐 저 정도면 괜찮겠네 라는 수준이 1억 초, 중반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또 이건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지금 보는 것들은 아테네에 좀 변두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저건 2억 천 2억 천이고 그 다음 한 28평 정도 그 다음 지은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69년이고 근데 이제 리모델링을 많이 거쳤겠죠 근데 2억 천짜리 저건 꽤 괜찮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물론 저기 이제 가구 인테리어를 좀 예쁘게 해놓은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깔끔하게 창문 크고 베란다도 꽤 괜찮게 길게 있고 그 다음 부엌 같은 거 리모델링 싹 해서 뭐 전혀 아쉬움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런 게 2억 천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음 이건 이제 이제 막 신축을 지은 거예요 지은 거고 사람은 없고 대략 한 2억 5천 정도 이건 완전 보시면 뭐 우리가 봐도 어색하지 않은 정도로 현대식으로 세련된 그냥 요즘 스타일이에요 딱 그런 수준으로 아쉬움이 없죠 그래서 저게 2억 5천 베란다 크고 베란다에서 창문도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기 건너편에 보시면 공사 짓고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대략의 느낌이 오죠 한 2억 초반 중반을 넘어가면 꽤나 괜찮게 주택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3억을 넘어가면 뭐 충분히 어느 정도 만족스럽고 이 정도 1억 중후반에서 3억 초중반까지 어느 정도 두텁게 주거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 막 비싼 것들도 있어요 비싼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사실 아테네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체에서 비싼 것들은 오히려 막 수영장 달아놓고 요즘에 신축으로 짓고 그런 것들조차 사실 8, 9억에서 12억 13억 15억 정도면 수영장이 달린 걸 살 수 있습니다 웃기지만 진짜요 수영장이 막 신기하게도 제대로 날씨가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수영장을 굉장히 많이 있네요 고급 주택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통 10억 초반에서 10억 중반 근데 그건 내국인들보다는 골든비자를 가지고 와서 투자 성격으로 그리스에서 머무르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타켓이다 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순수 내국인들이 목적은 아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결국은 대출이라는 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다 붕괴를 하고 더 이상 이게 팽창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금융도 무너지고 연금 무너지고 소득구조 무너지고 다 무너지니까 거기에 따른 건설업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리스를 쭉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이제 외곽지나 이런 것들 자 일단 이건 지방에 그리스의 지방의 중소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냥 이런 게 일상이에요 저렇게 짓다가 그냥 멈춰버린 공사 자체가 그냥 중단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고 저기 보시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다 빈 땅이잖아요 땅 자체가 이미 너무 많이 남아요 왜 이게 우리가 무서운 지점이에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섭냐 더 이상 땅의 가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땅이 100개 있고 사람이 100명 있으면 하나씩 차지하겠죠 그런데 사람이 120명이 되면 땅값은 올라가겠죠 반면에 사람이 80, 70이 되면 땅이 남겠죠 그거요 국가 전체에서 이제 2004년 정점을 찍고 인구 감소가 지금까지 지속되니까 더 이상 땅의 가치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래서 저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사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왜 거기에 다시 건물 짓고 뭘 할 뭐 상가를 짓든 뭘 하든 사람이 없는데 뭘 합니까 그냥 주거인데 그럼 주거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 게 의미가 없죠 왜 사람이 그 지역에 늘지 않아요 시골은 아예 지방도시 자체가 사람이 늘지 않고 계속 줄어드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팽창을 안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주택도 이미 수두룩한데 그럼 남아있는 주택은 그냥 다듬어서 싸게 살 수 있는데 거기에 내가 좋은 집을 돈 투자해서 할 수도 없고 그 다음 저 대출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집을 위한 대출 자체를 사람들이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이미 지방에서는 그나마 아테네의 핵심에 그 정도에서 뭐 어느 정도가 있지 아예 지방에는 빈집이 수두룩하게 넘치는데 안 하니까 주택 대출 자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테네로 와도 솔직히 비슷한 현상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아테네의 거리들 중에서 좀 특이한 것들입니다 뭐 이런 게 많아요 변두리로 좀 가면 심지어 아테네인데도 불구하고 뭐 사거리나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사진도 그렇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진 다 보면 첫 번째 사진은 저기 뒤에는 새롭게 건물 지어서 좋죠 근데 그 주변은 다 빈 땅이에요 빈 땅이 저렇게 많아요 우리 같으면 저런 데 주변에 다 건물 올라가고 팍팍하게 되겠지만 저기에는 에이 저게 빈 땅에는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나마 내 돈으로 내가 뭐 살 여력이 되거나 아니면 건설사에서 저렇게 지어서 분양을 하면 받긴 하지만 굳이 그런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시간도 느리고 네 게다가 저렇게 비어있는 빈 땅들은 방치가 되고 더 문제는 빈집들도 오히려 증가하죠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니까 빈집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많은데 거기에서 신축까지 지으면 사람들은 신축으로 이동을 하지만 구축 플러스 빈집들은 더 증가하겠죠 인구 자체의 증가에 사람들이 이동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건설업 자체가 아예 다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사실상 생명을 다 한 거예요 두 번째 사진도 보시면 저 사거리에 건물을 짓다가 그냥 멈춰 있죠 풀이 많이 있는 거 봐서는 멈춘 지가 꽤 됐습니다 여기 왼쪽에 이쪽 모서리에도 펜스가 쳐져 있죠 마찬가지예요 저기 오른쪽 대각선의 모서리도 펜스가 쳐져 있죠 다 이런 거예요 물론 저게 뭐 상업지구나 이런 게 아니라서 굳이 뭐 저런 게 의미 없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런 모서리에 다 빈 땅이에요 우리 같으면 저거 다 건물을 올리고 뭐 하겠지만 이미 국가가 수축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여기에는 눈에 보이는 주거 단지들이 있죠 근데 저 주거 단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모서리에 저런 것들 양쪽 다 비어있죠 비어있으니까 뭐 주변 사람들이 주차하고 저런 식으로 쓰고 근데 저런 걸 개발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런 게 그냥 일상이에요 그리스의 변두리에 저 구글어스로 쭉 가면서 보면 그냥 저런 구조가 일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가 노인인구 21%를 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공부하고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결국 대한민국에 살면 집을 가지고 뭐 지금 집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하겠죠 살아가야 되죠 계속 여기서 돈을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불리고 집도 뭐 사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하는데 우리의 노인인구 진행속도는 너무 빨라요 전세계에 가장 빨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멀지 않은 시점에 이제 그리스를 넘어서요 불과 한 10년 조금 넘으면 5년만 지나도 우린 20을 넘으면서 지금 그리스가 21.22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2025년 3년 뒤에 20을 넘습니다 굉장히 턱밑까지 빠르게 추격해요 자 그 얘기는 인구 구조가 비슷하게 가는데 다만 우리는 어 네 그러면 그리스를 통해서 보면 외곽지는 다 죽어요 외곽지는 다 죽고 지방도 사실상 부호의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다시 팽창을 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왜 젊은이들 떠나고 노인들 노인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마주할 게 또 그리스에서 배워야 되는 게 우리도 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그리스도 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서 칼질하면서 삭감을 해버리니까 그나마 돈을 가지고 있던 그 노인들조차도 지출을 못해요 지출을 못하니까 소비도 다 죽어버리고 거기에서 젊은 애들은 세금 부담이 많으니까 똑똑한 애들이 떠나버리고 남아있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지 못하는 애들이 많다니까 개들도 뭔가를 막 팽창시키지 못하고 젊은 애들이 부가 많이 늘지 못하니까 죽어도 많이 사지 못하고 장기 대출로 뭔가를 하지도 못하고 자 이런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성장하는 국가에서 단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해결할 수 있어요 인구가 팽창하는 상황에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그리스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가가 수축해가는 부가 수축해가는 상태에서는 스스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 골든비자를 통해서 중국인 외국인들 돈 많은 분들에게 사실상 부동산 좋게 지어서 팔고 비자 체류 자극 주고 이렇게라도 했어요 그나마 그리스는 여행이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여행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꽤나 왔죠 하지만 저런 여행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은 더더욱 힘들겠죠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 않고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온 것처럼 살아가면 저는 미래가 굉장히 어두울 것이다 특히 열심히 살았지만 가치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이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건 더 가속화되겠죠 우리가 진짜 빠르게 더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인 증가가 됐을 때 되고 있을 때 우리의 부동산 금융 뭔가 부호의 가치는 저런 그리스나 남유럽의 나라들이 경험한 것들보다 더 더 과격하게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계속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